네, 암호화 화폐 시장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이 어젯밤에 다시 개당 800만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며칠 동안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고 있는 이 암호화 화폐 시장에 대해서 이상훈 기자와 함께 얘기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며칠 동안 굉장히 급전락을 반복했던 비트코인, 굉장히 투자하신 분들 마음을 좀 상하게 기쁘게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600만 원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며칠 전에 850만 원 선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러다 갑자기 또 급전직하여서 낮아졌다가 다시 또 하루 사이에 10% 이상 오르면서 오늘 다시 80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서 갈라져 나온 비트코인 캐시가 또 있는데요. 그것도 한 달 전에 30만 원대에 머물렀었는데 얼마 전까지는 170만 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엄청나군요. 제가 오늘 아침에 140만 원대로 확인을 했는데 좀 전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120만 원대로 또 내려갔더라고요. 이토록 이렇게 가격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거래소가 최근에 다운되기도 했죠. 네. 폭주하는 바람에. 어떻습니까? 그 거래소가 빗섬이라는 곳인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격이 막 오르니까 사고사고 하다가 떨어지는 조짐을 보이니까 팔겠다고 이제 몰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용할 수 있는 서버의 용량을 초과해서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갑자기 서버가 마비가 된 거고요. 그 서버가 멈춰있던 상태에서 나중에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다가 거래가 다시 재개된 상황이 되니까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2억 원을 손실을 받았다고 하기도 했고요. 지금 한 5천 명 정도가 지금 소송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가상화폐라는 단어 속에서 화폐라는 말을 쓰기가 이 비트코인 같은 것에 어울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안전성에 대해서 이 가치가 좀 너무 높다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화폐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통화로 보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주식시장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가격 변동이 크고 지금 현재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상한가, 상한가가 30%씩 돼 있고 장 마감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비해서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24시간 동안 다 거래를 할 수 있고 상한가, 상한가가 없기 때문에 하루 밤새 100%가 오르거나 떨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지난 9월에는 미국 최대은행의 JP Morgan에서 CEO가 이런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사기라고까지. 사기다. 아주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네덜란드의 튤립 사건에 빗대서 한순간에 몰렸던 인기가 나중에 시들해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대폭락을 맞이하는 패닉상태에 빠질 거라는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신기루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는데 좀 어려운 내용을 좀 듣겠습니다. 비트코인 내용을 좀 자세하게 들을 텐데 혼자 이렇게 오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전체 가상화폐 시장의 종류가 한 천여종 이상 된다고 나오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제는 너무 많다 보니까 만들기가 굉장히 쉽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암호화폐의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이 200조 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중에서 비트코인 혼자서만 역시 총액이 6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으로 더욱더 몰리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이상훈 기자는 비트코인을 실제로 사본 적이 있습니까? 네. 저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투자를 했는데 타이밍을 잘 못 맞추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손해를 받다가 기다렸다 복구되기를 반복했는데 다행히도 현재까지 한 20%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한테 이거를 막 추천을 하기에는 저도 조심스럽죠. 일단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전성이 답보가 된 상태 이후에 좀 구매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이상훈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